오늘은 탈모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성장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트렌이 모낭의 5α 환원요소와 만나게 되면 DHT로 전환이 됩니다. 이 DHT가 탈모의 원인인데요. 이 DHT는 모근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모근파괴물질인 DKK1이나 TGF-Beta1 같은 모근파괴물질이 분비되어 성장기를 작게 만들어 모발이 가난해지고 작게 만듭니다. 따라서 안드로겐형 탈모치료의 핵심은 DHT를 감소시키거나 모근세포에 DHT가 부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5α 환원요소를 억제하여 DHT를 감소시키는 약물은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트레이드가 있고 DHT를 모근세포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인 스피루락토는 개발되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약품의 단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고 좀 더 탈모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장인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형성합니다. 만약에 세포가 수명이 다하거나 세균이나 손상을 입게 되면 이웃세포에서 신호를 보내 세포분유를 통해 부족한 세포수만큼 보강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호물질이 바로 성장인자입니다. 모발성장인자는 모근세포 수용체에 부착하게 되면 모발성장물질을 분비하여 모발이 굵어지고 잘 자라게 합니다. 현재 알려진 모발성장인자에는 대표적으로 바스킬라 엔더테리얼 그로스 팩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베이직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등이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하는 PRP 방식과 지방이나 제대열 줄기소표에서 배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백질을 추출하여 동결건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먹는 것이 아니고 탈모부위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드로겐형 탈모치료 방법을 단순화한다면 DHT 생산을 줄이고 일부 생산된 DHT가 모유두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모발이 빨리 자라게 모근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축구를 비롯하여 모든 구기종목은 상대방의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비만 잘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까지 잘한다면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탈모치료에서 있어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수비수라면 성장인자는 공격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치료에 있어서 DHT를 억제하고 모발성장인자를 함께 사용한다면 탈모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